어제 닷새 만에 도내에서 한자리수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15명이 추가됐습니다. 원주에서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한 대학생과 그 지인 등 2명이 확진됐고 춘천에서 6명, 강릉에서 5명, 태백과 화천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. 어제는 원주에서 영월에 가족과 접촉한 초등학생 등 2명이 확진됐고 춘천 5명, 강릉 1명 등 8명이 추가됐습니다. 원주 초등학생 확진자와 관련해 학교 학생과 교직원 77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.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805명, 도내 누적 확진자는 3,559명입니다.